구글이 AI 언어모델 재미나이를 공개하면서 AI 기술 경쟁이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더 뜨거워진 경쟁 속에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을 진통 끝에 타결했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생성형 AI의 첫 포문을 연 건 지난해 최GPT를 내놓은 오픈 AI였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단 몇 초 만에 창작물까지 만들어내는 거대 언어모델 AI 챗봇입니다. 최GPT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라며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거센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이사회에 의해 축출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한 사태는 상반된 시선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I 주도권 싸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힘을 싣게 돼 기술 개발을 더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선두 주자인 오픈 AI의 내분을 틈타 구글이 AI 거대 언어모델 재미나이를 예상보다 빨리 공개하면서 AI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재미나이가 인간 전문가보다 언어 이해력이 뛰어난 최초의 AI 언어모델이라며 최GPT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업계 후발 주자인 메타와 IBM 등 50여 개 회사가 서로 동맹을 맺고 기술을 개방해 추격에 나서면서 AI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규제를 둘러싼 패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진통 끝에 세계 처음으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는데 최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이 없는 유럽이 미국의 AI 규제 주도권까지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